안녕하세요. 저는 경북 성두군 초전면 소성리 전쟁무기 사드가 배치된다는 그 지역 소성리 마을에서 온 주민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희 마을은 60여 가구가 100여 명의 주민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이웃간에 정 나누며 오손도손 살아가는 그런 마을입니다.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전쟁무기 사드가 들어온다고 합니다. 저희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연락도 없고 말도 없고 한 번도 얘기도 꺼내본 적 없이 일반적으로 저희 마을에 배치를 한답니다. 그런데 사드가 배치된다는 그 바로 밑마을에 저희 마을 끝자락에 바로 사드 배치된다는 그곳에서 700m 떨어진 곳에 6가구의 주민들이 또 살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밤에 잔다가 누워있으면 바로...